부르네! 여보세요! 헐 대박! 뻥! 여보세요? 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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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! 네? 뭐요? 오빠가 가짜에요! 네? 가짜에요! 가짜라구요? 아니 가짜... 가짜다구요? 가짜다구요? 내가 가짜다구요? 내가 가짜나요? 아니요! 가짜... 가짜다는게 아니라구요 그럼요! 미리 가짜다구요! 미리 갇힌다구요? 아! 가짜다구요! 무슨... 아... 가짜다구요! 아 닉네임이 가짜다구요! 아... 발음이 안 좋아서 그래요 아니아니아니 아니 전 제가 가짜다하는 줄 알고 나 헛갈려 지금 어떡하지? 아... 제가 가짜다하는 줄 알았어요 아... 아... 소 떨려... 제사에 와... 아 사개... 님 갑자기 하나 궁금한게 생겨져서 물어볼게요 아.. 네... 만약에 제가 팬 미팅을 해요 오프라인 팬미팅을 네! 네... 그러면 무슨요일이 제일 편할것 같아요? 아... 다 좋아해요 그냥 으으으으으으으으읓 시작할게요! 오지 마요! 알았어요 안 웃을게요 몸이 다 떨린다 대.. 대.. 와.. 수요일.. 수요일 저녁.. 아 수요일 저녁 아니죠 수요일 새벽 4시 소감빈 rund the airport 저 알았어요 결과uffle Blaze 계약했어요? 아니요 수요일 저녁에요 계약하고 수요일 새벽 4시 계약하고 수요일 새벽 4시 잠을 안 자고 갈게요 어어어어어억 맞 맞 아니 aliment 어hr9 눈물 났고 어감동받았어 저 아까 아까 오빠가 내 닉네임 불러줬을 때 신장 멎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맞았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진짜 멎을 뻔했어요 아니 안 맞았잖아요 그럼 끝이라고요 아니 멎을 뻔했다고요 아니 안 멎었으니까 끝이라고요 끝은 아니죠 내가 맨날 방송 볼 건데 아니 말을 못 알아듣나봐 아니 뭐 안 멎었으면 끝이라고요 안 멎었으면 왜 끝인데요 앞으로 멎을 기회는 많아요 오빠 맞아요 신장 멎을 기회는 맞아요 네 알겠어요 뭐 고민 있습니까? 아니요 오빠 너무 좋아하는 게 고민이야 지금 아 진짜 어떡해 어떡하지 님 몇 살이에요? 그래요? 네 고2야 아아 결혼은 못하겠다 미안해요 아아 10살 타이쯤이야 안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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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있어 제가 한 23살까지는 괜찮았었는데 하아 지금 이제 28살이 되어서 아 근데 진짜 손떨리도 어떡하지 진정해 눈물라고 하네 저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어? 저를 언제 알았어요? 언제 알았냐고요? 안 지는 한참 됐어요 아 그래요? 네 그럼 제가 요렇게 숨 멎을 것 같아진 게 언제입니까? 언제일까요? 그러게요 늘 좋았던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좋은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 알았어 미안해 미안합니다 아 세상에 알겠어요 아예 회사에서 한번 물어보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억서퍼가 같이 살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 같이 살게 되면은 그 안재혁 chosen에도 요렇게 동시에 핇미팅을 해보자 그래서 언제가 좋겠냐 물어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그것 때문에 물어봤어요 넵 그래서 물어봤어요 수요일 세변디쉬 알았어요 네 으ㅓ으으으 가족이 될 게요 오빠 아... 가족이 돼 볼게 그럼 나중에 가족이 됐을 때 해드릴게 아니... 안돼 나도 그럴 수가 없어 입양해 주세요 뭐 이거? 입양을 해 주세요 이적을 해달라고? 아빠! 어